주거란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닌 개인의 삶의 질과도 연관되어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거란 밖에서 받는 모든 스트레스와 고민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만의 보금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주거란 생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의 크기나 주변의 인프라 등이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? 여기 어디? 이게 아니 왜 그 봉산성 하면서 이렇게 어? 나 쳐져 봤어 아 아 밖에 문제 이렇게 오 밖에 문제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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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한 명 한 명의 노력이 보여서 이렇게 새로운 공간을 선불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앞으로도 이런 주거환경공사에 참여하고 싶습니다.